이재명 성취한다고 하고 법적으로 이슈화 시켜가지고 김건이를 덮는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잖아. 김건이 그거 발표하느라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가 붙이잖아. 그러면 그게 그 크기인가. 내가 한번 그래서 경중을 한번 따져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붙일 때는 대통령 부인 정도가 아니구나. 전체를 지금 휘젓고 있는 거구나. 그러지 않고는 나오는 것마다 김건이 비리 과거에 그런 부패했던 그 가족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튀어나오잖아.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쪽 정권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내부 고발하는 거야 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야 이쪽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좀 낳은 여자 보통 사람 같고 명예욕도 있고 잘나고 싶은 보통 돋보이고 싶어서 사는 그런 여자 정도라면 수치심에 아예 살지를 못할 거야.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수치심에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야. 이렇게 세 개가 다 알아버렸는데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그 수치심을 어떻게 견디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말 자주 쓰는데 호화무치다 그러지만 한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이거 너무 큰 치욕이 아닌가. 이 수치심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마약 먹고 잊어버리는가. 아니면 본래가 그런 거를 먹고. 욕을 먹고 사는 악마들이 있잖아.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자극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막 욕하게 만들고 그거 즐기는 그런 악마가 들어간 건가. 욕이라 그러면 욕하는 사람이 힘든 거거든. 왜냐 욕이라는 거는 그 욕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모욕감을 받은 거야. 화가 난 거야. 누군가 욕할 때는 내가 받은 그 치욕스러운 모욕감을 되돌려주는 행위를 욕하는 거야. 남을 욕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욕자가 생긴 그 모양새가 농부가 진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욕자거든. 손에 귱이, 곡괭이 막 이런 거 들고서 일하는 모습이야. 그런 거에서 나왔을 거라고 욕이라는 거는. 그래서 욕 본다 그러거든. 일하는 사람 보고 농부 보고 욕 보세요 그런다고. 그게 힘을 많이 써서 힘들겠습니다 소리였어 옛날에. 그게 그런 데서 나온 말인데. 치욕이라는 거는 어떤 소리를 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귀 이하고 마흔 심자가 붙어서 치자가 될 거야. 부끄러울치. 그건 뭐냐.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내 귀에 들어와. 그래서 양심을 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심장처럼 귀가 먼저 빨개져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귀가 빨개지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글씨거든 그것도. 무슨 거짓말하고 나면 얼굴이 빨개져서 거짓말 못해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자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이 두꺼워서 안 빨개진다는 소리야. 실빛줄이 안 드러나니까 안 빨개져서 그래서 호암무치야. 얼굴이 두껍다. 그러면 이 김건이라는 사람의 정신 건강 상태는 어디쯤인가. 한 번 진단을 해보는 거지. 어디까지 악마가 타고 들어갔는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윤석열은 그래도 조금 드러날 때가 있어 얼굴에 표정에. 실록거리고 이러는 게 있거든. 사람처럼 이렇게 바보같이 희죽 웃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김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냉정한 것처럼 마녀들이 하는 표정을 짓잖아. 이 사람은 99% 잡아먹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윤석열은 한 70% 잡아먹혔으면. 그럴 정도로 수치라는 거를 모르는 건 오히려 즐기는 거거든. 니네들 그래봐.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니네들이 그렇게 떠들어봤자 나를 욕을 해대고 그래봤자 네 입만 아프지. 욕이라는 거는 남을 일하게 만드는 거야. 힘들게 만드는 거를 욕하게 만들 정도로 진을 빼는 일이거든. 자기 딴에는 당당하게 나쁜 짓을 그냥 맘놓고 하는 거야. 그걸 해놓고는 나머지는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 이거잖아. 내가 안 시켜도 다 알아서 해결한다며. 그러니 주변에서 그렇게 알아서 해결하라 그랬으니까 막 봐준다 해준다고. 이말저말 했다가 또 덮고 빌렸다 아니다 현지에서 빌렸다 아니 친구한테 빌렸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잖아. 그런 거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딴에 알아서 하다가 보니까 터지는 일이잖아. 그러면 뭐야. 아예 입도 갖다 못 붙이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악마 대마왕한테는 가까이도 못 가잖아. 사람들이 그 쫄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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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을 만나가지고 일을 처리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말을 못하는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하면 또 야단 맞고 또 말 고쳐야 되고 잘리고 내 실수고. 이런 식으로 난장판인 거야. 난장판. 이런 난장판은 본 적이 없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개판이다 이런 말을 쓰지. 요새 하루 개자가 많이 나오니까 개자를 갖다 붙이는데 그 개판이 아니라 난장판인데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이 정보가 왔는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거 수치심을 모르는 한 여자 때문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야. 그런 일을 해놓고도 수치심을 모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또 그 나름대로는 제가 뭐같이 불림하고 있는 거잖아. 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니네들 어떻게 될 줄 알아? 뭐 이런 식이잖아. 거기에서부터가 다 꼬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똑똑했던 사람들도 바보 되기에 마련이잖아. 그러기 십상이지. 정말로 정신 하나도 없겠구나 거기는. 그 세계는 완전히 이판사판이다 그냥 나 살고 보자 그러고 마구 할 말 안 할 말 막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건 진짜로 난장판이 되는 거야. 수습이고 뭐고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 80명을 자른다는 소리가 나오지. 80명 잘라놓으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그걸 어떻게 메꿀 거야. 누구를 메꿀 거야. 아는 사람도 까짓 건이잖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도망갈 사람 벌써 도망갔거든.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데에 연연하고 있겠어. 실력 없는 있기면 뭐 좀 하나 떨어지는 거 없는가 기다리는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뽑아놓은 사람들도 그 모양인데 두 번째 채워내는 사람들은 더 못하지. 질이 매몰하다고 그러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분수를 모른다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거고 자기 분수를 모른다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진짜 쓸 수 있는 그 여러분이 없다는 거야. 그런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내 말 들으세요. 내가 잘해줄게요. 나 따라오세요. 하는 그런 여러분이 모자라예요. 아무리 봐도 실력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을 못 갖고 있는 거야. 바탕이 없는 걸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잖아. 정치 들어와서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어쩌다 어쩌다 됐잖아. 그러면 아무리 무슨 재주를 부려도 안 돼. 왜냐. 정치하는 사람 치고 눈치들은 다 팔당 구단이라고. 눈치. 조금 시켜보니까 아 이거 아니야. 벌써 눈치들은 바삭하거든. 아주 바보들만 이 기회 놓치면 나 손해보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바보들처럼 줄줄 돼지떼처럼 돼지떼들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쫓아가다가 한꺼번에 같이 침몰해요. 그런 사람밖에 없어 주변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없다. 인적 자원이 없다. 이거 난감하지? 아무것도 안 돌아가게 돼. 아무것도 안 돌아가게 돼. 정부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번에 태풍 어떻게 처리하는가 봐봐. 아무것도 안 돌아가. 다 지살길 찾지. 지방자치에서 다 지살길 찾지. 윤정부 안 도와줘. 뭐 힘이 안 돼. 지금부터는 어떤 누구도 변명거리 하나씩은 만들어 놓고 눈치 보면서 일을 한다고. 딱 하게 됐지만 우리나라 진짜 아슬아슬하다 지금. 같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당뇨병자가 발 썩어 들어갈 때 안 자르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발을 자르잖아. 무릎 밑을 딱 잘라내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국힘당도 잘 생각해라. 과연 이 대통령과 너희들이 함께 가서 당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게 안 보이거든.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정말 끝도 한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 수치심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어느 선을 지켜주는 양심의 징조거든. 양심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고 그것이 있고 없고가 하느님의 사람이냐 악마의 사람이냐 그걸 나타내는 경계선인데 악마 쪽으로 완전히 탁 키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사이코패스라 그러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야. 남 생각 안 해. 남이 뭐라 그러든 너네들 마음대로 해. 너네들은 그래? 그래도 나는 내가 플랜짠대로 가 이거잖아 지금 긴 건이. 다들 조심해라 그 주변 사람들은. 무슨 불똥이 튈지 오물을 뒤집어 쓸지. 그거 참 조심조심. 둘 중에 하나는 뒤집어 쓰게 됐어. 수치심에 대해서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수치심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돼. 그 수치심을 못 견디는 사람, 도저히 모욕감을 못 견뎌내는 사람들은 박원순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 이 모욕감 수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거를 강마들이 건드려가지고 자살하게 만든다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에 아주 강력하지. 자기네들은 아무리 그래 봤잖아 아무리 주다 안 오잖아. 근데 너의 약점은 거기 있구나. 그러고 마구 몰아대잖아. 그렇게 해서 정적을 죽이는 거야. 지금 이재명도 정적 죽이기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욕먹이려고 그렇게 자꾸자꾸 걸고 넘어가는 거잖아. 별의별 악마와 범죄와의 싸움이라고. 그게 권성동 입에서 나오다니 자기가 바로 범죄 덩어리인데 재밌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누가 더 많은 범죄를 졌는가 그거 한번 겨뤄보겠다는 거야. 그렇게 들리던데 내가 그 개에서는 내가 좀 뭐가 있거든. 그래서 범죄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건가. 자기네 못 당해 이 소린가 보지. 수채심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데 그러면 죄책감이 안 생겨. 그럼 죄책감이 안 생기는 사람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 갱신을 못 해줘. 그거는 넘어가 버린 거거든. 사람이 그 사람을 정교단체나 뭐나 이런 데서 죄수들 찾아가서 마음 돌리게 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 양심을 찾아주려고 막 그러는데 수채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벌써 그 선을 넘어간 사람이거든. 사람이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든. 아니면 거부를 했거나. 그러면 자꾸자꾸 뜯어 고치는 거야. 자기를 못 알아보게. 그것도 못 알아보게 하는 것도 수채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니야. 자기가 못생긴 것에 대한 수채심 때문에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야. 그냥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뜯어 고치는 거야. 그건 아주 다른 거야. 수채심이 아니라 남들을 속이기 위해 수단으로 나쁜 짓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뜯어 고치는 거라고. 신분세탁이지. 그래서 얼굴 뜯어 고치는 사람 중에 그냥 자기 못생긴 것 고치려고 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거기가 범죄인들은 신분세탁을 성형수술로 하잖아. 이름 바꾸고. 그래서 김건희 이전에 김명신은 얼마만큼의 범죄자였는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지? 뭐를 감추기 위해서 거기에서부터 탈피를 했는가? 그게 줄리였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뿐이겠는가? 그래도 나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일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떠들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니까 좀 조심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잖아. 뒤에서 더 심하게 돌아다녔잖아. 그래서 알아본 거지. 아 이 사람 아니구나. 더 이상은 부끄러움을 안다고 모욕을 줘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수치심 없는 사람한테 모욕 줘봤자 욕해봤자 뭐해. 근데 윤석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하는 사람이야. 자기에 대해서 이상한 노래가 나오고 욕이 나오려면은 발권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김건희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 그 사람 완전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들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나는 이제 잘 모르지.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알겠어. 영화로만 봤고 책으로만 읽었고 잘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정확한 그건 어떤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해서만 하고 어떤 게 누구한테 해가 된다고 해서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저질르는 게 많아. 저질럴 때의 그 쾌락으로. 그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갈피를 못 잡아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와준답시고 이 소리 저 소리 해줘도 다 안 되잖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통 혼선이 빚어지는 거야. 왜냐면 내심을 읽을 수가 없어. 자기도 몰라. 그 환자 자신도 몰라. 그 환자라고 말을 한다면 좀 너무 올려주는 거지만 최고의 범죄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남에 대한 아무런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범죄자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한동운도 그런 쪽이지. 내색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그쪽 기관이 없어. 오죽하면 고민정에 어떻게 그렇게 공감력이 떨어지냐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게 그 증거야.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서 그래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을 올려다 놓고 장관을 시켰으니 어떻게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뭐를 해? 자기가 좀 기술자다 이래서 그거 해서 들어맞고 그거 해서 누구 딱 꺾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재미. 그것 밖에는 지금 아무것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골탕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좀 똑똑하게 누구 후려 잡았다. 완전히 그런 식이잖아. 그리고는 자기는 다 내몰라라. 어 나 그런 거 아니라고 모른다고 아니라고 그냥 잡아 떼면 끝이잖아. 사람들 주변 사람들 난감하지. 그런 사람 위험해서 큰일 났어. 우리 너무나 많이 그런 종류가 많이 나왔어. 저기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그 사람도 그런 중에 하나지.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든 삶을 살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얼굴이잖아. 말할 때도. 그런 거 없어. 아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거칠해 정도의 내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왜 그런 정도의 사람들 인생에 내가 왜 또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얼굴이잖아. 그게 참 우리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 놓은 정부가. 야 이것도 참 대단한 실력이다. 대단한 실력이야. 그렇지? 너무 신기하지? 자기가 일할 그곳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지금 대법관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800원 갖고서 남의 인생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망쳐버리는. 그 한가족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버리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뻔한데도 그래도 그 사람을 대법관 시키겠다고 올려놓은 걸 보니 대통령하기엔 틀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해. 감옥 가야 돼. 왜냐. 인사를 잘못하면 큰 죄거든. 나라를 완전 망쳐먹는 거니까. 장애가 바로 어떤 장애야?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장애잖아. 자폐가. 그런 변호사도 그 사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안을 찾아내는 사람이잖아. 좋은 그런 변호거리를 찾아내는데. 근데 아주 멀쩡한 사람도 그건 뭐 남의 세상. 허우대는 뭐 멀쩡해. 허우대도 안 멀쩡하더구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정신병자야. 그런 사람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 거야. 누군가 괜찮은 변호사가 있을 거야. 괜찮은 법관이 있을 거야. 괜찮은 판사가 있을 거야. 괜찮은 검사가 있을 거야.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지. 괜찮은 경찰관이 있을 거야. 우리의 히로가 있을 거야. 그렇게 다들 마음을 졸이면서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이러고 맨날같이 뉴스를 들여다보고 연속방송국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딱한 국민들. 아이고. 연속국은 제작자한테 이거 스토리 이거 이렇게 흘러가게 해줘요. 라고 말이라도 하면 그거 듣잖아 때때로는. 시청률 높이려고. 이거는 윤석열은 지지율 높여준다 그래다. 그거 못하잖아.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진짜 호랑이 없나? 안 잡아가나? 그런 거지?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윤정보. 그래. 그 말이 맞다. 다들 지금 소리 지르고 싶을 거야. 막 욕설을 해대고 싶을 거야. 그 마음들이 어떨까를 알겠어. 그 마음들이 어떨까.